실록이 익어가는 계절 6월, 그보다 더 낯익은 단어는 호국 보은의 달 6월인데요. 지난 6일 현충일은 휴일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미운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보은단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장,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호국 영령,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사무치게 그리운 가족, 가슴에 묻은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요. 현충일 추념식은 보은의식을 고취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